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이 대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정식 오픈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비트소닉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래에 원활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나 서비스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고객센터 정식 오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소닉의 고객센터는 서초동 EWR 빌딩 4층에 위치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문 상담 직원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고객 문의사항은 물론 일반적인 사이트 이용 방법부터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전문화된 사후 상담 서비스를 제공,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고객 보호 서비스에 중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콜센터 시스템 개선 및 메신저 공식 채널 개설, VIP 고객들을 위한 전용 온오프라인 서비스 론칭 등 다양한 응대 채널 확장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의 글로벌 거래소 도약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 상담 직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